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이슬의 도수 변천사 연도별로 참이슬의 도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이슬은 국내 점유율 1위 소주입니다. 23년 기준 매출은 1조 1000억을 달성하였으며 2위와 3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그걸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도수가 낮아지네요. 오늘은 참이슬의 도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